감자와플 먹어볼까 해쉬브라운 눌러 와플을 만든대 고조한 치즈등포 그 이외 베이컨 바삭한 감자와플 진짜 맛있네 온다운드 아, 완전 혈관 터지는 맛있네 해쉬브라운에 모짜렐라 치즈를 쫙 깔고 체다 치즈를 올리고 베이컨 쫙 하고 다시 이렇게 해쉬브라운 어플로 덮은 거거든요 와,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짜요 엄청 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짜진 않은데 짠데 거부감 없는 짠맛?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계속 먹게 만드는 그런 짠맛 하-라 빙유- 으음... 맛있는데 와... 콜라! 콜라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두번째 이번에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? 원래 레시피대로 아니, 근데 이게 할라피뇨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할라피뇨가 안 들어가면 한입 진짜 맛있고 두입 괜찮은데 세입부터 오우 오우! 이런 느낌 뭔가 이 할라피뇨가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혈관에 대한 건강함? 이런 느낌도 같이 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위에서 김치를 올려먹을까? 하하핫 아, 그러면 이제 하하핫 안되겠죠? 음! 김치가 생각나는 그런 맛입니다 콜라가자 근데 이게 해시브라운으로 만들어서 진짜 고소해요 여기 제 해시브라운 6개가 들어갔으니까 아! 레시피는 그 뒤에 있는 비하인드 영상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많이 봐주세요 해시브라운 6개 아, 6개 맞지? 3개 3개니까 6개로 만들었고요 베이컨 3줄 치즈 한 봉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이걸 인터넷으로 딱 보고 꽂혀가지고 기계도 직구로 사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, 힘든데? 힘든데 지금? 얘만 먹고 끝내야 되겠다 어... 쎄 필라피뇨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니 거의 이건 비상상황 아이고 흘린 것도 먹는다 포기할 수 없다 하하하 하하하 거의 해시브라운 4개에다가 베이컨 한 2줄 근데 사실 베이컨은 얼마든지 먹어줄 수 있지 치즈 한 3분의 2봉지 이렇게 해서 지금 먹은 것 같은데 저는 빨리 가서 김치에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애 어, 힘든데 이거 첫입 진짜 막 띠용! 이랬는데 이야... 한... 한... 세네입부터는 이야... 이거 참 역시 미국스타일 음... 김치가 필요합니다 아... 그러면... 오늘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또 이렇게 많이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~~ 여보! 밥 다 먹었어요? 아니요 한 숟가락 먹었는데 좋아 두 숟가락 음... 맛있죠? 응 어우... 쑥 내려가는데 김치가 최고야 아... 행복 행복 만약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면 이게 없으니까 일단 맛있게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시브라함 와플을 찍어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야? 몰라 얘를 이렇게 돌려서 타이머 하는 거 같은데 이거... 전원 켜고 한 거 아니야? 보란스? 안 켰어요? 아... 왜 이렇게... 삐삐 소리가 구슬퍼 아... 아... 얘가 타이머 타이머라고? 그런 거 아닐까? 타이머가 아니라 온도 아니야? 온도인가요? 강도 아닐까? 강도 여기 불이 들어와 있어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 소송서가 있는데 여기 강도인 것 같아 응 이래서 다 망하는 경우 아니 해동시키고 해야지 그러면 전자렌지 살짝 돌릴까? 고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? 어 그래 그럼 접시를 가져와서 전자렌지에다가 돌리세요 너무 웃긴다 왜? 폼만 잡아 다 지켜 아니 내가 여기 서 있어서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나도 했지 근데 여기 서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 자 여기 이렇게 딱 막혀있지 여기 이렇게 딱 막혀있지 여기 이렇게 딱 막혀있지 어디가 여기 딱 막혀있지 잘 부탁합니다 한 두 개만 일단 꺼볼까? 두 개? 응응응 이렇게 해서 How to use your waffle 아이론? 어? 영어 발음이 굉장히 일본발음 아이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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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볼트에다가 하고서는요 베이커 헤드 비건 여기다 해볼까 그냥 지금 간다 이렇게 오 에이 에쓰 알았어 꾹 눌러야 될 것 같아 홍 됐다 우와 와우 우와 대박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졌어 아까보다? 응 맛있다 근데 이거 해시브라운 엄청 짠데? 김치 먼저 해시브라운 해동된 해시브라운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응 응 와우 좀 차지 않을까? 어때요? 내 생각에? 좋아요 좋아요? 응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게 열을 많이 쓰는 기계라는 거로 이렇게? 넘치게 되나? 그냥 이렇게? 응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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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t fragments